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즌이다 보니까 좀 바쁘네요 오늘은 디스크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딱딱 소리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디스크 브레이크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스크 브레이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이걸 캘리퍼 라고 하고요 여기 캘리퍼에 그냥 호수가 끝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유압 브레이크 라고 해요 그리고 기계식 브레이크가 있죠 구분을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디스크가 달려 있구요 이쪽 캘리퍼 쪽에 보시면 검은색 선이 겉선이 이렇게 나오다가 은색으로 되어 있는 속선이 보여요 속선이 나와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쪽에서 뭐가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제동이 됩니다 그걸 기계식 이라고 해요 유압식 같은 경우는 안쪽에 기름이 들어가 있죠 제가 디스크 브레이크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유압식 이나 기계식 이나 똑같이 로터가 있고 안쪽에 패드가 있어서 제가 디스크 브레이크 라고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브레이크를 살짝 잡으면서 앞뒤로 움직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간만에 만든 교보제를 가지고선 왜 소음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교보제죠 이거는 캘리퍼를 반으로 쪼갰을 때 모습이에요 캘리퍼 한쪽에 이쪽이 더 있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동그란 것은 피스톤 이에요 피스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세라믹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스틸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라믹 입니다 잘 깨져요 꼭 도자기 같이 깨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이렇게 동그랗게 피스톤이 있고 브레이크 레버를 잡으면 유압에 의해서 얘네들이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면 이 앞에는 뭐가 있죠 브레이크 패드가 있죠 브레이크 패드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피스톤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앞으로 튀어나오죠 앞으로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이쪽 구멍이 있는 부분은 핀을 끼우는 부분이에요 패드를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이 핀이 없으면 타다가 얘네들이 아래쪽으로 흐르거나 도망가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핀으로 얘네들을 살짝 도망가지 않게만 꼽아 놓는 거에요 간혹 가다가 여기를 세게 쪼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짝만 걸쳐 있고 그 핀이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패드 앞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로터가 있죠 이 로터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피스톤이 패드를 밀어주면서 이 면에 닿아서 제동을 해주는 거에요 소음이 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캘리퍼와 패드에 유격이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에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얘네들이 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가려고 하겠죠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패드가 나오면은 딱 붙으면은 얘네들이 앞으로 가려고 하죠 그리고 뒤로 가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도 얘가 뒤로 가면서 이 캘리퍼 안쪽 유격에 부닥치는 거에요 근데 이 캘리퍼가 소리가 나는 것들도 있고 소리가 안 나는 것들도 있어요 상끝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잘 안 나요 근데 등급이 조금 낮은 애들은 정밀도를 조금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캘리퍼 벽에 패드 날이 패드의 면이 부닥치는 소리라고 보면 돼요 딱 딱 딱 딱 이 소리에요 기계적으로는 얘네들이 이렇게 부닥친다 그래서 위험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딱 부닥쳐서 얘네들이 깨지는 게 아니니까요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아 여기서 소리가 나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이쪽 안쪽에다가 뭐를 대본다 테이프를 집어넣는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안쪽에다가 테이프를 집어넣고선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얘네들이 완충 역할을 해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패드 자체가 로터를 딱 물었을 때 제동을 하면서 닿았을 때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테이프를 붙여넣는다 그러면 테이프가 녹거나 끈적거리는 게 앞쪽에 묻을 수도 있고 뒤쪽에 묻을 수도 있겠죠 이 안쪽에서 오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뭘 집어넣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캘리퍼 안쪽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도 똑같겠죠 분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분진들이 막 늘러붙거나 애들이 계속 부닥치면서 안쪽이 손상을 입으면서 지저분해지면은 패드나 로터가 오염이 될 수가 있겠죠 안쪽에다가 뭘 대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것 때문에 소리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불량은 아닙니다 작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 불량이 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었는데 중국에서 만든 유아 브레이크였어요 순정으로 들어가 있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다 됐어요 그래서 새 패드를 딱 끼우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브레이크는 캘리퍼 이쪽이 더 튀어나와 있었어요 패드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걸려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야 되는데 걸려서 안 들어가서 한쪽은 들어갔는데 한쪽은 막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뒤틀리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제동을 했을 때 이 면이 그대로 나왔다 그대로 들어가면서 제동을 해 주는 건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강제로 집어넣게 되면은 편머머가 생기겠죠 얼마 못 쓰고 바로 교체를 해야 될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패드 면을 갈아 버리는 거죠 패드의 날을 줄로 갈아 가지고선 맞춰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패드를 교체할 때마다 줄로 갈아 줘야 되겠죠 그러니 차라리 줄로 이 안쪽을 날려 버리는 게 낫겠죠 캘리퍼 안쪽을 양쪽을 똑같이 갈아 주는 게 좋겠죠 그게 1mm? 1mm도 안 되는 거 같아요 두 번인가 있었어요 안쪽에 캘리퍼를 갈아 내서 패드를 끼운 적이 있습니다 줄로 이렇게 몇 번 갈면서 줄이 있겠죠 다이소에 가면 천 원인가 2천 원 밖에 안 해요 줄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갈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갈아 내고 이쪽도 갈아 내고 패드를 껴 보고 또 갈아 내고 껴 보고 해서 얘네들이 딱 맞을 때까지 강제로 막 집어 넣어 가지고 손 꽉 낑기면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영향을 끼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유격은 있을 정도로 갈아서 패드를 집어 넣으면 제대로 장착이 되는 거예요 소리 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작동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시즌이라 굉장히 많이 바쁘네요 많이들 자전거를 타시는 거 같고요 킥보드도 많이 들어오고 따릉이도 많이 타시고 그러니까 좀 많이 이제 자전거 들어 같은 데는 많이 번잡하죠 항상 조심하시고요 사고가 많이 나는 시즌이니까요 항상 주의에서 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